. 야. 아우. 야. 둘 다 느낌이 민수케 뭔가. 아니 왜 둘 다. 아니 왜 쟤랑 붙으면 다 저거되지? 왜 다 온 얘기지? 야. 야 잠시만 나. 나 버튼 찾아볼게. 블루가 포지션이. 야 몇 살인지만 찾아봐. 다 폈다. 그러니까 몇 살인지만 찾아봐. 야. 야 11살이야. 안 돼. 11살이야? 야 하프 위에 몇 살이야?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. 야 정태. 야야야야. 야야야야. 이름 없어. 안전에 이름이 없어. 이름이 없어? 어. 아니 그 이름이래. 뭐지? 나이가 없어 나이가. 포토샵해서 몸 늘리고 다리 늘리고 해봐. 너 그만 후회 안하지? 야 이거 옷이 존나 그거같이 생겼어. 모르겠어요 알고 있음.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어 들어봤는데 그거? 아니시마를 가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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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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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지마. 아니시마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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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눈에 띄잖아. 미친놈아. 어쨌든 그거 닮았어. 아 근데. 야. 이게 옷이 족같아서 그렇지. 그래. 복이 예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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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왼쪽은 7세대 히로인이고. 어. 아우 더워. 아우 더워. 어. 오른쪽은. 오른쪽은 주인공이야. 최대 주인공이야. 어. 야 근데 레인저. 저. 저 뒤에 들고 있는걸 후려다. 아 좋아요. 어. 어. 물타입 체육관관장이고. 어. 딱 봐도 물타입 체육관장이고. 딱 봐도 물타입 체육관장이고. 강한 승부욕이고. 말투는 온화하지만 내면에는 강한 투쟁심을 품고 있다. 네. 위력이 강한 물타입 기술을 펴보아 상대 포켓몬을 압도하는 전법을 쓴다. 야. 두위는 제크롬을 끌고 다녀. 얘 제크롬을 끌고 다녀? 어. 개깐짓은 안돼. 나 이거 왠지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봤을 것 같은 얼굴인데. 야 뭐지. 얘가 이제 애틀리 재단이 이제 뭐지. 찐 흑막이거든. 스포일러이지만. 찐 흑막인데. 걔가 그때. 주인공한테 대접할 때. 약간 눈을. 눈을. 눈을 이렇게. 뭐지. 째려보면서 나온단 말이야. 그게 조나 섹시야. 아. 좋아요. 와. 오. 이 아니지. 둘 다 자세 봐봐. 분빈 같아. 지유. 호. 느카트 그르노카. 야. 그나마 오른쪽이다. 야 근데. 근데 마그마단. 보스. 아저씨 아니야? 응. 얘가 몇 살인데? 얘 스무살 넘을걸. 뭐야. 안 있잖아. 야 스크림 플레이. 미친놈아 아니 주박사 왠지 히토미가면 오박사랑 탁쳐 탁쳐 왜 오박사 있지말로 아니 나 같은 생각하는 새끼 어린이용 게임이고 어린이 주인공이 나왔어 오른쪽 봐봐 어린이 게임이란거냐 뒤지고싶냐 저번에 앱설 엉덩이 보고 서는 새끼 못봤어? 침팔 못생각 야 너네가 좀 굴러가 나 힘들다 나 오른쪽 나 오른쪽 갈래 이거 193 보이지 키가 193이란 얘기 어 내가 이마에 오는데 나보다 나보다 9에서 10정도 다 높다 난 8cm 더 높다 야 내가 눈에 와 그럼 불가능이 있지 이방수야 이방수 상대를 슬란더맨이야 오른쪽이 약간 더 약간 더 나이 높아 왼쪽은 위험해 11살이야 손 어떻게 쥐고 있는거야 뒤로? 뒤로? 뒷짓말고 손의 형태가 어떻게 된거야 어 오른쪽은 평가가 안좋아 평가가 안좋아 왜 왜냐면 지 개인 가정사에 주인공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거 끌어들여가지고 지가 지는 아무것도 안와 주인공을 다 시키거든 응 그래도 되게 평가가 안좋아 심성 안착함 마나에서는 마나에서도 쓰레기로 나와 심지어 그냥 그 뭐지 실효약 실효약 저트 어 그러고 그러고 나중에 주인공 사귐? 어 그냥 가 지가 이렇게 아 아 쓰레긴데 야 좀 쓰레긴데 아 백퍼 오른쪽이죠? 그래 어 야 왼쪽이 네임드야 왼쪽해 네 왼쪽이 네임드야 아 근데 이게 너무 예쁜데 오른쪽도 예쁘긴 한데 왼쪽이 야 야 그냥 그냥 아가씨라는 그 트레이너가 그냥 이까지 올라가면 많이 올라온거지 하필 위가 아니 이름이 아가씨 일수도 있다 야간 시발 야 석이 아니고 이름이 가시냐? 뭔가 호감이 훗 떨어지는데 뭔가? 그러면 출석 체크할 때 가시야 이러냐? 어머 가시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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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단 오른쪽은 어려. 왼쪽은 어른이야. 어. 야 왜 말이 없어. 전세. 야. 아이씨. 아이씨. 어. 말을 해. 야 나 방금 살짝 무서웠어. 아니 나. 나 순간 생각적으로 뭘 했냐면. 어. 그 기영이랑. 기영이랑 심슨이랑. 머리카락 하셨잖아 이제. 그게 왜 생각나는데 갑자기.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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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실 수 있을까.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. 와. 약간 한쪽을 뒤집어야 되잖아. 봐봐. 얘 옷 잘 입어. 얘 옷이 좀. 얘 옷이 좀 없어 얘는. 귀여워. 어. 어. 예뻐. 어. 사랑스러워. 음. 날 닮았어. 어? 지랄하지 마라 이 개. 미친. 야. 사과해 빨리. 와. 오. 야. 되게 느낌 비슷하다. 둘이 대체하고 있는 것 같다. 프레이너. 어. 야. 왼쪽은 S. 오른쪽은 몰라. 미친. 야. 이거 이상형이잖아. 가능인지 불가능인지를 따지는 거란 말이야. 둘 다 가능이지. 한 구혈이지. 둘 다 가능하긴 한데. 둘 다 내 품으로 쏙 하고 들어왔어. 미친. 오. 오. 뭐지. 나 그게 너무. 그게 너무 맘에 들었음. 그 우리. 우리 트레이너 카드. 찍는 사진. 사진 찍는 게 있거든. 어. 거기 표정이 너무 맘에 들었음. 아. 뭐지. 눈반짝거리면서. 어. 진짜. 야. 에펠탑이랑 피사에 사탑. 지금. 두 개 딱. 올려놓은 것 같다. 우리는. 게임에서 너무 예뻐. 어. 근데 카멜레는 게임에서 소트야. 아니 아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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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생각해보면. 아. 조트가 더 꿀린데. 어. 열어보라고. 야. 근데 솔직히. 그거. 뭐지. 그 초커 마냥. 그 입. 양육프를 쭉 하는 거 너무 귀여웠어. 어. 나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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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랑 소니아. 씨바. 야. 얘들아 씨뿌려봐라. 야. 너는 어차피 반인건 알아. 나는. 소니악이란데. 음. 요리를 잘하는 것 같은데. 모두 잘한다. 마리도. 마리도 우리 옆에서 요리를 배우긴 했지. 각종 조언을 해주기도 하며.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주기도 한다. 마리도. 나의 인생에 커다란 도움을 주기도 했지. 무지란다. 아 몰라 마리 할거야. 우아. 명인. 유아. 당연하지. 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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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. 씹아. 앞이 잘하는 건 개새끼. 어. 남의 손에 계십시오